. 여기서 두 번째집하고 비슷한데 좀 더 멀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4,000에 60. 관리비 따로 8만 원 있어서 관리비까지 4,000에 68인데 투룸에 4천에 60에 이 정도의 연식이면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죠. 지금 비어있으니까 2m 50에 2m 50에 2m 50에 2m 50에 세탁실이 따로 있고 세탁실 따로 있고 거실 공간이 그래도 있네요. 근데 거실 공간은 냉장고가 여기 있어서 TV 쇼파 2개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TV 쇼파 2개는 조금 애매하다. 부족은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에어컨이 왜 이렇게 크냐 옷장 빌트인 다 되어있고 하나 둘 옷장 3개 3m의 3m의 2m 40이니까 3m 3m 그렇게 보면 되겠네. 4천에 60으로는 많이 좋은 편이에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천에 gradz 2,000개 정도의